자, 근황토크 합시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이요? 행사. 행사는 뭐 앞으로 할 행사? 아니면 한 행사? 한 행사는 없고, 할 행사는 몇 개 있고. 할 행사 뭐 있어요? 쇼케이스 진행 하나 할 것 같아요. 어? 아이돌? 응. 어떤? 비밀. 가도 됩니까? 여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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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이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TV조선에서 금요일에 생방 하나 해요. TV조선? 네. 앞으로 위클리로? 하고 있어, 지금. 뭔데? 행복한 저녁. 김범수 선배님이랑. 김범수, 가수 김범수 아니면 아나운서 김범수? 우리 선배님이시네. 젠틀하지. SBS 아나운서들이 다들 젠틀해. 출신들이. 엄청 젠틀하시던데요. 북조선 TV. 륜태진. 성재형 우리가 궁금한 건 그 근황이 아니잖아. 그 근황은 어떻습니까? 그 근황이 뭔가요? 그 근황. 동대문남. 동대문남은 없는 거 알아, 그때 말했잖아요. 없는 거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동대문남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다른 남은? 다른 남 없습니다. 인스타를 털어봐야지. 하하하하. 자, 육회 먹은 연어 누구랑 먹었습니까? 이 언니들이랑. 어느 언니들? 작년까지 알로베이스 볼. 메인 작가랑 작가님들이 있었어요. 자, 이게 어디인가요? 여기요? 여기 잠실이요. 잠실. 석촌호수? 석촌호수는 안갔어요. 그냥 여기 무슨 백화점? 백화점에 있는? 카페. 카페. 커피. 미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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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크 쇼핑. 자, 그래요. 이건 어디 누구랑 간 겁니까? 친구랑 갔습니다. 쇼핑했어요. 뭐 사달라고 했어요? 제가 샀는데요. 제 돈으로 화장품 샀습니다. 마스크가 있는데 옆에? 내꺼.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는 건? 이 날 황사 엄청 심했을 때. 백화점 안에서 무슨. 이거 그에서 빼놨잖아. 이거 누구 계죠? 그림자가 옆에 긴데? 이건 그냥 그 시골에 있는 그. 먹고 잊어. 누구를 잊을라 그래. 상대방이 조금 시련을 안 보고 오셔가지고. 아 상대방이. 그래서 사주고. 이거 어디야? 여기. 어? 밑에 있을걸? 없어? 흥대 은행골. 은행골은 2대 후문에 있는 거 아니야? 아 2대 후문은 딸기골인가? 그런 거 같아 딸기골. 샌드위치 파는 데 말하는 거. 오빠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 집 근처니까. 아.